한국의 앞날 한국의 앞날입니다. 조선일보의 외부 필진 가운데 가장 중호한 여러분 칼럼을 쓰는 사람이 송재윤 씨죠. 캐나다 맥메스터 때 교수였고 역사학을 하신 분입니다. 칼럼을 아주 저는 관심 있게 보는데 오늘 갈름도 한국의 앞날에 대한 부분을 다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년 20년 어떤 환경 하에서 살게 되면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이 정도는 살았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누리는 생활 수준이란 것은 한국 역사를 7천년 8천년으로 다 보면 한국인은 한민족 역사에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그런 시간입니다. 누구도 한국인들이 몰락하거나 어려워지는 것을 상상 안 할 겁니다. 10년 20년 정도 익숙해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대부분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수준이나 형편은 한국 역사에서 아주 예외적이고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여기에 송재윤 칼럼에 낡은 진보 그들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 제가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낡은 진보가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쳐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상과 이념이라는 것은 고쳐서 사용하기 힘들고 그 사상과 이념이 또 이익과 결부될 때는 그거는 고치거나 전향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는 변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들의 친중적이고 친북적인 성향은 죽음이 그들의 입과 눈을 가리지 않는 한 이런 변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여전히 이념전쟁이고 체제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명렬히 노력하지만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모래처럼 뿔뿔이 수로 나눠져가지고 그렇게 다투기 때문에 일단 게임이 안 됩니다. 그걸 전번에 월간 조선의 이문열 선생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익들이 뭉쳐가지고 뭔가 도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 74년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를 달성하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으뜩 섰다. 인류 사이에서 한국처럼 급속히 발전한 사례는 지극히 드물고 어떤 이는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발전을 칭송하지만 이제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1만 2천 달러의 중국은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1당 독재 개발도상국일 뿐이다. 중국의 현대사와 비교해보면 한국 현대사의 위협은 더 빛나고 돋보인다. 여러분 이런 글을 읽으면 저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가장 큰 공이 뭐냐 이야기죠. 74년 대한민국을 영강의 나날로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백성들이 많아야 74년 동안 이룬 업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생각하지 못하거나 이것을 외국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다시 노예의 길이나 질곡의 길이나 가난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 74년 대한민국은 한국인이 이름 유독 똑똑해서가 아니고 한국인이 이름 유독 창의적이라서 아니고 여러분 본래 한국은 뭡니까 의혜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가 몸에 잘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언어 자체가 엄청나게 계급적이지 않습니까 위계질서적이고 제가 젊은 날 여러분들 아주 젊었을 때 유학을 갔는데 유학 시절에 여러분들 초창기에 뭘 느꼈는가 하니까 내가 참 억눌린 사회 속에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기회가 많았거든 74년 대한민국을 산업화와 민주화와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게 한 것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체제 올바른 체제를 여러분들 갖는 행운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개인이 아무리 창발적이라도 조선조와 같은 그런 체제 속에서는 개인은 다 쓰러지게 되는 것이고 다 탈취되는 것이고 다 약탈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체제 좋은 체제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을 맺었을 때 대부분 후발 개발 도상국들은 다 사회주의나 친사회주의적인 그런 정책이나 제도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때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월등하게 해안이 있었던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 이승만을 이어서 많은 그런 찬반론이 있지만 박정희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배 터지게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나라의 제도나 근간이나 번영의 모든 초석과 도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정하든 인정하든 간에 결국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작품입니다 좌익들이 기여한 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쉬는 것이 전공이지 창조하는 것은 전공이 아니거든요 좌익들은 기본적으로 건설하는 게 전공이 아닙니다 그냥 뭐죠 부쉬고 뭡니까 약탈한 것이 그게 전공인 거죠 그렇게 이러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여러분들 발전 체제를 지킨 거죠 이웃에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던 체제나 해양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륙세력인 중국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런 대륙세력인 중국이라는지 이런 나라와 가까워지지 않고 해양세력인 미국과 일본이라는 서방진영에 속해가지고 외관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이 여러분들 역량을 발휘가 세계시장도 개척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걸 잊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체제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체제를 못 지키면 우리 노년기하고 후손들은 또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송재현 교수는 역사학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저하고 좀 시각이 다를 수가 있죠 역사학도 관점이고 저는 경제학도 관점이니까 체제 때문에 이렇게 체제 자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하면 내 재산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잘 될 수 있다 인센티브가 작동하는 그런 체제를 우리가 갖춘 거 아닙니까 한민족 중에서 또 날씨가 추운 북한 쪽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가혹한 체제 안에서 고생을 하는 거죠 체제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체제를 지키는 데 가장 핵심이 여러분 뭡니까 그게 선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빼앗기게 되면 그것은 그냥 뭐죠 체제가 그냥 바뀌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현대사의 발전은 정부와 국민의 힘을 합쳐 자유민주주의 이념 아래 개방주의 시장경제에 따라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으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 범인류적 공생번영에 이바지온 결과다 박정희 대통령이 지배하던 시절에도 3차 5개년 개발계획 4차 5개년 개발계획 그렇게 많이 했지만 실상은 뭡니까 외관은 개발계획을 이름도 짰지만 실제로 그걸 추동하는 세력들은 기업가들에게 많은 자유를 중구하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자유를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이 오늘까지 온 겁니다 여기 중간을 보시게 되면은 문제는 지금부터다 한국의 굴기가 아무리 눈부시다고 해도 급변한 국제정세 속에 실기하고 표류하면 급전직하가 퇴력의 길을 갈 수 있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군 핵공괄과 군사 테러에 시달리는 나라다 체제는 여러분들 계속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외부의 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 엄청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의 적들 체제를 전복시켜가지고 국가를 친중정권과 친북적인 정권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위급하게도 한국 정치는 절망적이다 뭐가 절망적입니까 송재윤 교수는 일체 언급하지 않지만 한국은 선거가 여러분들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닙니까 모든 공직선거를 전산조작을 통해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드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도 입을 다물고 있고 법무부 장관도 입을 다물고 있고 감사원장도 입을 다물고 있고 검찰총장도 입을 다물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은 다 침묵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서 공박사가 그렇게 절규하던 것이 맞아떨어지면 너무나 비극적인 거죠 그러나 맞아떨어질 겁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라고 이렇게 하적하고 이게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터 대 교수께서 더 구체적인 문제는 여러분들 언급하지 않지만 지금 송재윤 교수가 여러분 이야기하는 여러 한국 사회의 절망적인 상황보다도 백배 천 배 만 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선거 사기가 일상화된 나라고 그 선거 사기가 일상화된 것이 세상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제 말씀에 자꾸 여러분 인용하는 것입니까 이놈이나 그놈이나 저놈이나 뒷놈이나 옆놈이나 뭡니까 윗놈이나 다 같은 겁니다 다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고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신임 대통령을 우습게 봤으면 권력이 등장하고 한 달 만에 실시된 2020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조작을 하겠냐 그 조작 방법도 2017년 대선 부터 해왔던 방법을 그대로 작용해가지고 그냥 들키지 않기 위해서 부산시장 선거는 여러분들 얼마나 조작했습니까 보궐선거에서는 10% 조작했으면 5% 정도 디스카운트가 여러분들 할 정도니까 그러나 우습게 본 겁니다 네가 권력을 댔어? 권력됐지만 우리는 조작해? 이렇게 된 겁니다 한국 정치는 절망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송재윤 교수가 여러분 지적하는 거하고 제가 지적하는 거 다른 관점이 다른 겁니다 저는 다른 문제는 다 치유할 수도 있고 고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부정이나 부패 문제나 그러나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벙신 같은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양심이 죽은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양심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나라가 된 겁니다 모두가 다 쇼를 하는 겁니다 정치안음도 다 쇼고 대통령도 다 내 눈에는 다 쇼처럼 보입니다 쇼쇼쇼쇼하는 겁니다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을 절대 건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쇼쇼손손 뭡니까? 선거 사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도 아무도 뭡니까? 대들지 않는 겁니다 그런 짓을 한 놈들은 아무도 수사가 안 되고 감방 가는 친구들이 한 친구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나라가 뭡니까? 그건 나라가 아니죠 나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조가 돼 있고 우리가 국가를 구성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서로 묵시적 동의나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구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세금을 받아서 먹는 놈들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자기의 공직자가 수행해야 될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선거 사무를 담당해야 될 게 선거 사기를 치고 헌법을 준수해야 될 인간이 뭡니까? 헌법을 깨지는 것을 보고 난 몰라 나는 대통령 됐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 나라가 되겠습니까?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의 앞날을 송재윤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저는 훨씬 더 어둡게 봅니다 특이하게도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정권 퇴진운동이 시작된다 자칫 선거 불법이라 비판받을 수 있게 반정권 세력은 일단 숨지기고 여러분 이런 송재윤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은 다 지협적인 겁니다 문제는 전산을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서 뭡니까?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할 수 있는 거 정권 타도운동 이런 거 다 뭡니까? 그냥 그러니까 송재윤 교수조차도 핵심적인 사안을 전혀 언급 안 하는 겁니다 왜 조선일보 자체가 핵심적인 사안을 뭡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자체가 부정선거 문제를 안 다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지면에 다 다른 이야기 다루지 않습니까? 다 거짓이고 윗선인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 윗선적으로 사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저건데 진짜 문제는 절대 언급 안 하고 마치 못 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지식인들도 마찬가지고 언론인들도 마찬가지고 진보세력은 정권을 다시 잡아서 무엇을 하려는가? 다 정권을 잡죠 왜 정권을 못 잡겠습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후보별 덕표수를 만들 수 있는데 정권을 왜 못 잡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그냥 실수로 탄생한 정권이고 5년 동안 산소 마스크를 단 정권이다 산소 마스크가 떼지는 순간은 뭡니까? 체제는 완전히 넘어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신이 전쟁이냐? 논리적 추론이 그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진보세력은 정권을 다시 잡았으면 무엇을 하려는가? 정권을 잡았으면 뭘 하겠습니까? 탈원전 이런 거 다 뭡니까? 사치 이야기이고 우리끼리 해먹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해먹는 게 중국 공상당이고 우리끼리 해먹는 게 북한처럼 인민민주공화국이지 않습니까? 독재체제라는 게 별 게 있습니까? 선거를 먹으니까 장악해가지고 우리끼리 해먹고는 다른 놈들은 다 제외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재훈 교수의 그런 거창한 이야기도 참 살만하지만 진짜 핵심적인 이야기는 언급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다음 진보세력의 정권을 잡죠 그게 안 보이냐? 그게 안 보이면은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무식하거나 무지하면은 그것에 상응하는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뭐죠? 설득하고 이야기하더라도 저 양반 또 저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뭐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 뭐 진보세력이 정권을 다시 잡으면 무엇을 하려는가? 진보세력은 이번처럼 큰 뭡니까?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지 않느냐 실수를 하지 않느냐 또 정권을 잡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눈앞에 이게 어둡죠 다음에 일어날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일부러 외면하죠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해먹는다는 체제가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뭐 지금 뭐 와가지고 SNS 같은 시에 많이 발전됐는데 무슨 군부 쿠데타를 이렇게 했으면 뭘 일으키겠습니까? 아니 컴퓨터를 가지고 선거 조작하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권력을 잡는 데 빠꾸미들이 그걸 해가지고 여러분들 6번 7번 재미를 그렇게 봤는데 경험도 축적되는데 그걸 안 한다고요?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오겠습니까? 우리끼리 해먹어야 되니까 자원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원을 누구와 함께서 확보합니까? 다수 국민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약탈하면 되겠습니까? 법의 이름으로 약탈하면 되는 거죠 세금을 올리고 여러분 조항을 다 만들면 여러분 그러면 약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유를 빼앗기면 참정권을 빼앗기게 되면 그 다음은 재산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는 국민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큰 거잖습니까 자유와 참정권과 선거 공정성이라는 것은 다 동전의 양면처럼 다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름을 보더라도 좋은 갈름인데 핵심이 별로 눈에 안 띄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우리끼리 해먹자 우리끼리 해먹는데 가장 좋은 방법 쉬운 방법은 뭡니까? 선거를 도덕질하는 거다 선거만 도덕질할 수 있으면 참정권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고 국회를 장악할 수가 있고 법의 이름을 통해서 뭡니까? 재산을 약탈할 수 있는 거죠 재산을 약탈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재산은 피지 않습니까? 피 재산은 피인데 그 피를 약탈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컴퓨터를 가지고 띵동 하면 뭡니까? 다 조작을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죠? 우리끼리 해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끼리 다 잡아가지고 또 같은 고향 사람들 다 이러면 니도 구청장 니도 구청장 너는 긍청장 너는 긍청장 너는 킹청장 너는 킹킹킹킹장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싸가지가 없어도 이런 싸가지가 없는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의가 밥 먹여주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뭐가 밥 먹여주나 나중엔 재산을 잃죠 재산 재산을 잃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보면 금리를 못 올린 이유도 빚을 한 400조 이상 정도 이러면 닦아 써가지고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국가가 골로 가는 데는 뭡니까? 찰나입니다 찰나 우리가 어떻게 이러면 베네수엘라처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화끈하게 이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은 서서히 넘어가지만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